조합이 좀 그렇지? 우리는 어제 갑자기 신을 먹다가 다 부를까 생각나서 이래서 이렇게 됐어 아 진짜요? 어제 방송 잘 봤어요 이상하셨어 어 보호 예쁘졌다 저요? 앞머리를 너네는 다 보면 예쁘질 나야지 그럼 제일 예쁠 때지 팔팔할 때야 하사는 제일 팔팔할 때고 저 아는 제일 예쁠 때 아 맞아 20대 때보다 약간 30대 제일 예쁜 것 같아 지나고 보면 응 제가 이제 뒤에 일정이 아 너가 돼? 네 만나자마자 가면 어떡해 멋있다 이제 또 김부각 들고 또 오겠어 어제 너무 갑자기 장난해가지고 미리 전화했으면 그래도 잠깐이라도 온다고 그럼 가기 전에 사진이라도 한 번 남기자 하사야 아 정말 진짜 모이기 어려워요 어떻게 뷰티앱으로 찍어야 되나? 뷰티앱으로 찍어야 되나? 근데 기본이 제일 그래도 간지예요 야 넌 젊으니까 기본이 좋지 넌 늙어봐라 뷰티앱 아니면 안 한다 그럼 이제 포장을 해서 보내드릴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시그니처 포즈로 할까? 각자 시그니처 포즈로 할까? 나 생각해야지 언니는 뒤돌아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 아 오예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? 이렇게 해야 돼? 나는 바람을 내가 스스로 바람을 좀 날릴게 바람을 어머 어머 늦었어 늦었어 바람에 노랫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